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 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 지금 녹음할 때 사용하는 세팅 그리고 평상시에 제 마이크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이크를 고르실 때 뭔가 고가의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환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고가의 마이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고가의 마이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오히려 중저가 아니면 저가의 마이크가 오히려 더 좋은 소리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꼭 고가의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장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얘기인데 스튜디오 같은 곳은 장비를 뭐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또 특히나 진공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조금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공관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마이크 같은 것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곳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녹음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운드가 텁텁하게 들려요 차라리 그냥 한 1, 20만원짜리 마이크보다도 못한 사운드가 녹음이 되는 그런 스튜디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일수록 오히려 더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 좀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비의 최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고가의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중저가의 마이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노이즈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컴퓨터의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리플렉션 필터로 좀 방어를 잘 한다든지 그리고 최대한 데스크탑을 저소음 설계로 약간 따던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냥 작업실에서도 좋은 사운드를 녹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개인 작업실에서도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하면 예전에 작업했던 치타씨 앨범의 PS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들어보시면은 저희 작업실에서 녹음한 버전을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도 녹음을 했는데 그때는 뭐 장비의 문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작업실에서 녹음한 그런 어떤 사운드의 느낌 이런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작업실에서 녹음한 버전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주비 예전에 이제 써니일의 주비랑 살찐 고양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냈었던 앨범 중에 아담 앤 이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도 들어보시면 저희 작업실에 있는 그냥 마이크로 녹음을 다 진행한 그런 앨범이에요 들어보시면 꼭 고가의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앨범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녹음해서 쓸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 UAD Avalon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플러그인 세팅을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유니즘 프리에다가 넣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트에 걸어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에 걸어서 그 UAD에서 인서트 이펙트가 바로 먹혀서 소리가 나오는 그 UAD 레코딩 버튼을 눌러놓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유니즘 프리에 넣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인서트에다 걸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 프리앰프 게인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라인으로 받을 건지 마이크로 받을 건지 이렇게 인풋 셀렉트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이패스 프리퀀시 조절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하이게인 부스트 그리고 페이즈 리버스 그리고 이건 패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터를 하이패스한 필터를 킬 건지 끌 건지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 컴프레서의 어택 스피드를 4배 더 빠르게 해주는 거죠 이제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이걸 켜주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컴프레서 트레쉬월드 그 다음 컴프레서 래시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EQ를 컴프 앞으로 더 끌어오는 거죠 지금은 컴프가 먼저 먹고 EQ가 먹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 리덕션 미터 보는 거 이걸 끄게 되면은 아웃풋 미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웃풋을 줄이면 작아지고 이렇게 키우면 커지고 그래서 아웃풋 미터를 보는 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켜주면 이제 개인 리덕션 컴프레서가 걸려서 이제 얼마만큼 소리가 잡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택 스피드, 릴리즈 스피드, 그 다음에 여기는 컴프레서를 키고 끄는 거 그리고 SC 링크 이거 같은 경우는 모노모드일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이제 스테레오 채널에 걸었을 경우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컴프레서가 같이 걸리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걸리느냐 이거를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Q 섹션이 있고 밑에 이제 여기가 이제 EQ 각각 음역대별로 개인을 조절해주는 높들이 있고 이 밑에가 이제 각각 높에 대한 프리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이큐 모드 두 개 양쪽에 이제 요쪽에 달려있죠 그래서 로우 미드 쪽에 하이큐 그 다음에 하이 미드 쪽에 하이큐 큐 팩터를 뾰족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EQ가 이제 그 피크로 올라오는 밴드위스가 되게 뾰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주파수에 곱하기 10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200Hz를 갖다 놨다 그러면은 2000Hz가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셀프고 요 두 개는 피크 모드고 벨 타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가운데 있는 미드 두 개의 EQ를 사이드 체인, 인터널 사이드 체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퀸시 EQ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끄면은 이제 EQ가 꺼지고 이렇게 하면은 EQ가 켜지고 제가 한 세팅대로 이제 EQ가 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눌러주시면 그냥 이렇게 색상만 바꿔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는 일단 설명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앰프 게인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이게 프리앰프 게인이 올라갈수록 이 프리앰프가 갖고 있는 자체의 색감이 굉장히 세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프리앰프 게인을 키우면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인풋 게인도 커지기 때문에 트레시홀들을 건들지 않더라도 게인 리덕션이 더 많이 뜨겠죠 그 다음에 뭐 컴프레서 이제 레시오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소리를 녹음하실 때는 그렇게 레시오를 세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되면 답답해진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자연스러운 정도를 원하시면 뭐 한 2대 1에서 3대 1 정도 사이에 이렇게 두시면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컴프레션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택 스피드하고 릴리즈 스피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컴프레서 따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택하고 릴리즈 스피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Q 같은 부분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로우컷을 했고 그리고 굳이 베이스 음역 쪽은 부스트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뒀고 요쪽에는 약간 제 목소리의 기음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조금 키웠고요 뭐 하이미드는 거의 안 키웠다 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렇게 1K에서 1.5K 정도의 트래블 쪽은 살짝 키워서 목소리가 좀 더 밝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꼭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목소리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마이크의 특성에 따라서 잡아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마이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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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